지금은 캐논 EOS R5 Mk2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R5 Mk2 미리 말씀드리지만 입문용 카메라와는 거리가 완전 전혀 멀어요 그래서 입문용 카메라를 찾으시는 분들은 그냥 뒤로 가기 버튼 누르셔도 돼요 제 영상이 재밌어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안 나가셔도 되는데 근데 나는 카메라에 대해서 좀 짬 좀 찼다 화면이 있는 너보다 짬 찼다 뭐 캐논이든 다른 바디든 신제품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욕 좀 해봤다 그러신 분들은 계속 보셔도 될 만큼 내구성, 안전성, 기능, 스펙, 디자인 등등 다방면에서 훌륭한 플래그십 수준의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우선 저는 이런 A로를 촬영할 때 약 1시간 정도 촬영을 해요 겸사겸사 발열 테스트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색감을 계속해서 진득하게 보고 싶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과한 색보정 제가 좋아하는 색깔, 제 취향을 넣어서 색보정 한가 하기보다 좀 내추럴하게 색보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제 손에는 카메라가 없지만 지금 EOS R5 Mark II로 촬영하고 있다는 거 약 4,500만 이면조사 적층형 풀프레임 센서를 탑재하여 연사 롤링 셔터 외고 억제 부분에서 더욱 발전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디직 액셀러레이터 칩을 추가해서 디직 액스와 힘을 합쳐서 가뜩이나 빠른 처리 속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그래서 전자식 셔터 기준으로 30프레임 고속 연사, 높은 포맷의 영상 레코딩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어려운 용어는 저는 여기까지 할 겁니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게 성능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이게 궁금한 거지 왜 좋아졌는지 왜 좋은지는 안 궁금할 것 같아요 정말 세세하게 설명서까지 다 하나하나 보시는 분들은 캐논 공식 채널이나 제가 이번에 캐논 행사 때 캐논 행사 시그니엘에서 스테이크를 주더라고요 너무 그런급은 아닌데 내가 정말 너무 뵙고 싶은 정말 반가운 얼굴들이 많았는데 정말 자세하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리뷰를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리뷰를 할 거냐 저는 진짜 이번에는 아예 그냥 실사용 후기 내가 진짜 사용해 보면서 불편했던 점 좋았던 점 플래그십 정도의 바디이면 아예 상업 광고 촬영에서까지 그냥 투입을 하려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커머실 광고 영상에서 로우 코덱으로 투입을 시켰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조명이 노출되거나 흔들림이 있어서 사용하지 못했던 부티즈들을 리뷰의 참고 자료로 활용한 영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밤샘 작업을 하고 있어요 6시에 잠깐 자서 몇 시간 잤죠 우리가? 한 시간 반 정도 몰골이 말이 아닌데 카메라 켠 이유가 뭐냐면 R5 마크2 이거 사용하면서 근내에 사용해 본 미러리스 중에 제일 놀랐어요 제가 맞지? 이번 편집 때 B캠을 타사바디로 사용했어요 타사바디 근데 그 부티즈를 한 번도 하나도 사용 못했어요 조명을 잘 설치했나 라고 생각을 하고 B캠 등 감독님 거 그것도 그렇게 쌍 카메라가 아니거든요 너무 다른 거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너무 칙칙하다고 해야 되나? 캐논 R5 마크2가 너무 좋아서 이거 빨리 편집해 보고 싶다 생각을 해서 놨는데 좀 많이 놀랐어요 솔직히 진짜 많이 놀랐어요 이거는 그걸 떠나서 리뷰 그걸 떠나서 너무 많이 놀랐고 저는 제 근래 사용해 본 미러리스 중에 제일 놀랐던 바디지 않나? 로우 품질이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제가 항상 막 스펙은 숫자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 이거를 계속 강조했던 이유가 이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제가 다시금 생각하게 됐어요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어떻게 나오는지 옆에서 이러고 보는데 오와 하면서 계속 봤던 거 같아요 B캠 등 감독님도 그 계속 봐 근데 캐논 넘어가시려고 자꾸 보게 되네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품질 내려면 진짜 정말 비싼 쪽으로 가야 됐었는데 미러리스가 이 품질을 내는 게 완전 처음이었어요 진짜 처음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지금은 1등은 캐논 바디라기보다 R5 마크2야 미러리스 중에 지금 이 편집 다 하고 나서 말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켰어 제가 상업 투입을 할 때 그냥 이거 상업 투입해서 리뷰를 해야지 이렇게 가볍게 하진 않아요 특히나 커머지 광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산이 좀 있는 그런 광고들이라서 절대 뭐 가볍게 테스트 겸 해서 리뷰를 위해서 투입하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제가 8K 로우 4K 로우 이미지 테스트를 해봤고 품질 테스트를 해봤고 AF 테스트도 해봤어요 당연하게도 발열, 발열 부분에서도 이 정도면 상업 투입할 수 있겠다 테스트를 해보고 진행해 보고 제가 감독으로 판단 하에 EOS R5 마크2를 상업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절대 테스트로 가볍게 투입을 한 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Q dependency Within 일단은 크기 이게 플래그십 정도에 근접하는 그런까지 superb squeezed 데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굉장히 컴팩트 하죠 그립 부분이 깊어서 그립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위쪽은 마그네슘 합금으로 제작이 된 것 같고 확실히 윗등급의 단계다 라고 생각하게 된게 이제 모니터 퀄리티가 좀 좋아요 이제는 없으면 안되는 사진 영상 변경할 수 있는 토글 그리고 모드 변경이 오른쪽에 있어 가지고 쉽게 한 손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 다이얼도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그리고 후면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는 특별한 건 없는데 특별하게 달라진게 하나 보입니다 이거를 이제 내주면 어떡합니까 hdmi 에 대한 제 생각은 풀사이즈가 필요 없는 바디가 있고 필요한 바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봐도 컴팩트한 사이즈의 경량화를 중점으로 둔 바디는 사실 풀사이즈 보다는 마이크로 hdmi 가 경량화에 훨씬 유리해서 그거는 인정하고도 남아요 사실상 그러면 단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누가 봐도 전문가용이고 풀사이즈가 아니면은 그건 단점이에요 근데 드디어 넣어줬다 이걸 장점이라 보진 않는다 당연한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드 슬롯 슬롯이 두개인데 cf 카드 하나 sd 카드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달라진게 흡입구와 배기구가 있습니다 발열팬이 없는데 왜 그게 들어있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전용 쿨링팬이 있더라구요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 디자인과 크기 그리고 무게를 유지하려면은 차라리 뺐다 꼈다 할 수 있는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설득이 됐다 만약에 쿨링팬이 탑재된 모습이라면 약간 r5 보다는 r5c 약간 좀 미러리스 보다는 시네마 라인처럼 뚝뚝해지지 않았을까 이정도 성능이 이정도 경량화 그리고 로우에서도 어느정도 쿨링팬이 없어도 어느정도 촬영할 수 있는 모습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장시간 촬영하려는 분들을 위해 어느정도 대안을 내준거 잖아요 배터리 두개가 들어가요 배터리 두개가 들어가고 열착을 시키고 조여주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거 뭐야 이거는 r1 아니야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두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당연히 두배로 늘어난 거죠 라고 말하면은 약간 모순이죠 발열팬 돌아가는 그 힘도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촬영시간은 1.5배에서 1.7배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11시부터 4시 25분까지 촬영을 했는데 이게 배터리 걱정 없는게 좋은것 같아요 이 솔루션은 이건 너무 주관적인거라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번에 핫슈가 좀 달라졌죠 4채널 마이크까지 아날로그선 없이 연결할 수가 있다고 해요 물론 4채널까지 가능한 그런 5인패 같은게 필요하겠죠 그것만 되면은 뭐 진짜 팟캐스트나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대가 변하면서 맞춰지는 것 같아요 EOS R5 Mark II 영상 스펙은 이제는 4K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120프레임 들어가줘야 되구요 논크롭으로 그리고 120프레임에서도 오디오 레코딩이 됩니다 그리고 8K 60프레임 RAW까지 촬영이 됩니다 RAW 영상 레코딩이 이제는 기본이 되어 가나 봐요 이런 플래그십 정도의 카메라에서는 이제는 기본이 되어 가나 봐요 여기서 잠깐 집중을 하셔야 되는게 이번에 EOS R5 Mark II가 4K 60프레임에서 6K 오버 샘플링을 하지 않고 라인 스키핑 방식으로 레코딩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좀 우려를 많이 했죠 이렇게 막 소식만 들으면은 뭐 아래 현상이 있을 것 같고 디테일 손실이 있을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막상 보면은 막상 사용해 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막 생각나지 않을 만큼 좋습니다 이거는 오버 샘플링이 아니야 이거를 안 들었었던 때에 뇌로 돌아가서 사용을 해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뭐 4K 60프레임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만큼 보기 좋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용량이 작으면서 퀄리티는 정말 좋은 고효율 코덱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에도 새로운 포맷이 추가되었더라고요 XFHEVCS 그 코덱을 선택을 하시고 촬영하시면은 용량이 좀 덜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퀄리티는 좋아요 그리고 C-LOG2가 추가되었습니다 C-LOG2는 다이너미 렌즈가 더 넓다고 알고 있어요 C-LOG3보다 1스탑 더 높다고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상업에서는 C-LOG3 많습니다 C-LOG3가 다이너미 렌즈가 2보다는 조금 사용해서 불편할 만큼의 차이가 아니라서 다이너미 렌즈는 일단 둘 다 넓기 때문에 그건 건너뛰고 피부톤 색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해요 C-LOG3가 2는 좀 더 부드럽고 뭔가 더 다이너미 렌즈가 좀 더 넓지만 좀 더 부드럽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C-LOG2도 나쁘지 않지만 상업에서는 C-LOG3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C-LOG2는 안부 디테일을 살리기도 쉽고 노출을 잡기도 수월하기 때문에 인물을 촬영할 때는 C-LOG3 그 외에는 C-LOG2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사용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AI 요즘에 AI 시대잖아요 저도 가끔 사용해 보고 있는데 이제는 카메라에서도 AI가 탑재가 되었어요 시선제어 AF 제가 잠깐 사용을 해봤어요 잠깐 저는 뷰파인더 볼일이 없지만 잠깐 사용을 해봤는데 밤톨 같네 눈 검출하는 거 사용해 보고 있는데 그렇게 완벽하진 않아요 이렇게 내가 이쪽을 이렇게 응시하고 있으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왔다 갔다 재밌다고 해야 되나? 재밌네요 되게 완벽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이게 기능이 발전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눈을 딱 보는 곳에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시선제어를 내 눈에 맞출 수 있게 설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내 눈에 맞게 조정을 하고 하니까 정확도가 꽤 높은데요? 생각보다 재밌는 기능을 넘어서서서 좀 잘 사용할 것 같은 그런 기능일 것 같아요 신기해 그 다음 AI가 딥러닝 기술이에요 미리 제 얼굴이 촬영된 사진을 여기다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면 제 얼굴 제 생김새를 우선적으로 AF를 잡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어도 제 얼굴을 우선적으로 AF를 잡아요 우선순위가 있겠죠 여러 사람을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이 저는 개인적으로 웨딩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웨딩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웨딩 촬영할 때 사람들 많잖아요 물론 터치를 하면은 뭐 또 캐논이니까 잘 따라가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진화를 한 거죠 신랑 신부 어차피 사진 촬영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제가 결혼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저장을 해 두고 우선적으로 추적할 대상을 입력해서 촬영을 진행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저처럼 혼자 촬영하는 이런 영상들은 뭐 필요가 없겠지만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진짜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은 뭐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발열 실사용에서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발열 경고등 뜨긴 했습니다 상업에서 투입했을 때 그 로우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때는 물론 쿨링팬 이거 쿨링팬 CF-R202P 이 제품을 장착해서 촬영을 진행했지만 이제 레디 액션 하고 끊어서 갔는지 몰라도 정말 무리 없이 잘 촬영을 했습니다 물론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촬영 방식에 따라서 아무리 쿨링팬 기능이 좋아도 지속적으로 로우를 촬영할 순 없고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K 로우 60프레임에서는 약 24분 쯤에 발열로 인한 강제 종료가 되었고 4K 파인 24프레임 인트라에서는 약 1시간 30분 저온화상주의라고 경고가 떴어요 만져보니까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여기서 더 촬영하면 전자기기가 아무래도 발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꺼야 될 것 같아서 껐습니다 계속 촬영되는데 이게 왜 계속 촬영되는지 모르겠어요 기기에도 손상이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끄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을이다 보니까 날씨가 선선해져서 평균값보다 좀 더 길게 촬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뜨거운 조명 여름의 야외 현장 등등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캐논 공식표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손떨방 손떨방이 오축입니다 오축 바디 내장 손떨방인데 최대 8.5스탑까지 손떨방 보정이 된다고 합니다 감독님 팔그릇이 되게 좋으신가 봐요 짐벌이 있는데 손떨방 기능이 좀 잘 드시네요 네 손떨방 얘가 손떨방이죠 카메라가 지금 들었지 말하지 말걸 짐벌로 안하고 제가 그냥 닌자워크라든가 그냥 손으로 이렇게만 했어요 뭐 광각으로 이렇게 하는 샷이 필요한데 그 샷도 그냥 짐벌 없이 촬영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손떨방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 정도면 그냥 핸드헬드로 해도 되겠다 어느 정도 보완이 되겠다 싶으면 핸드헬드로 합니다 거기에 굉장히 잘 받쳐주는 녀석이에요 그 다음은 그 외에 기능들 사실 기능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일단 지금 탈리램프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녹화하면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요 근데 발열이 뜰 때 발열이 있다고 깜빡깜빡 들어와요 그리고 펄스컬러 펄스컬러는 제가 좀 가끔 사용하는 기능인데 뭐 노출값을 색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이 기능 정말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사용하시고요 안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안 사용해요 또 기능 중에 그 업스케일링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촬영을 하고 이 카메라가 낼 수 있는 최대의 화질로 촬영을 해도 그것보다 훨씬 더 화질을 좋게 업스케일링을 해주는 기능이 내장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PC로 옮겨서 업스케일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자체적으로 업스케일을 해주는 거라서 이 카메라 내에서 업스케일링을 하는 게 훨씬 더 퀄리티가 좋다고 해요 자 그 다음 의문점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8K? RAW 영상 그래 뭐 그거 좋은 건 알겠어 근데 그걸 내 PC가 받쳐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용량 압박도 어마무시하고 8K인데 RAW인데 사실 카메라가 발전한 만큼 PC도 발전을 정말 많이 했어요 특히나 뭐 타사 제품 언급해야 되나? 맥북 뭐 M1 칩부터 M2, M3 100만원도 안 되는 맥북 에어에서도 아주 원활하게 아주 까지는 아니지만 원활하게 그래도 불편함 없을 정도의 편집이 가능합니다 PC의 사양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진 보정 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호환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 정도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100% PC도 좋아요 약간 장비병 환 제가 입문용 카메라 보시는 분들은 나가라고 한 이유 중 하나가 요런 거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도 100만원도 안 되는 맥북에서도 편집 프로그램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걸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아쉬운 점 약간 편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4K 60프레임 라인 스피킹 방식이라는 게 좀 너무 아쉬워요 물론 사용해 보고 제가 색보정을 해보고 다 해보면 그 소식을 내가 안 들었으면 그랬으면 내가 몰랐을 거다 이렇게 느꼈겠지만 그냥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게 그게 아쉬워요 내 뇌 속에 그 소식이 있는 게 아쉬운 거긴 해요 자 오늘은 캐논 R5 마코2를 사용해 보고 리뷰를 해왔는데 뭔가 이 바디는 시키면 뭐든 다 하는 녀석 같아요 시키면 다 해 그냥 안 되는 기능들이 없이 시키면 다 해 너 이 기능 돼? 이거 할 줄 알아? 그렇게 물어보면 그냥 예스라고 대답하는 그런 바디 같아요 사진과 영상 모두 적절하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유용한 서포터 같은 카메라입니다 약간 AI도 돼서 약간 뭔가 감정을 이입하게 되는 아 얘도 아 얘도 데려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바디 같아요 저는 EOS 그 C80 그 시네마 라인 바디를 구매하면은 그 차차 빅캠 리스트도 작성을 할텐데 그때 빅캠 리스트에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루프타 필름 감독 핀이었고 다음 시간에는 좀 전문가용 말고 초보자분들을 위한 그런 팁들 그런 영상들도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